입금한다더니 연락불가 제목만 읽어도 먹튀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사방가족께서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미용실입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쓱싹 쓱싹 그리고 드라이기로 곱게 다듬고 말이죠 그거 구두라고 저렇게 스프레이까지 그리고 나서 찰칵 찰칵 시술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완성된 머리사진 그리고 나서 외투를 꺼내 입고 나가려는 저 손님 헤어 에센스까지 챙겨드리더니 갑자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원장님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 예 그러세요 하면서 인사까지 하는 원장님 그런데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심각한 탈모 그런데 원장님이 신의 솜씨로 완전 풍성한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저렇게 저 같으면 대출받아서라도 돈을 냈을 것 같은데 그걸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4월 5일 날 경기 부천에 있는 미용실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50만 원짜리 헤어 증모수를 실시를 하고 결제 직전에 저렇게 통화를 합니다 월급이 2시간 후에 들어오니까 잠시 후에 계좌이체 해주겠다 그런데 사장님이 만약 첫 번째면 이걸 100% 믿지는 않았을 건데 이 사람이 지난해부터 10번 정도 방문을 했던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뢰를 했고 또 6만 원짜리 헤어 에센스까지 이미 후불로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 그 56만 원 정도겠죠 그것을 2시간 지나도 입금을 안 돼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고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잠시 후에 조절을 확신히 시작합니다 간isted 선품로 확인을 진행한다 모든 기분이 이루어져 mont리를estab선